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확률분포표에 관한 정확한 이해 확률분포표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분산표준편차 형태를 알아야 돼 그 형태를 알았을 때 새롭게 주어진 그러한 식을 가지고서 진입한정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주어진 확률분포표는 일반적인 확률분포표야 확률변수가 x1부터 xn까지 변하고요 각각의 확률이 p1, pn 변할 때 이런 얘기잖아 한번 써볼까요? 그 확률분폐를 가지고서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요 각각의 확률변수와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요 시그마, i equal, 지금 1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변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x의 평균인 거죠 그죠 확률변수가 x1부터 xn까지 변할 때의 평균 땡글뱅의 평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산도 한번 써볼까요? 주어진 저 표에서의 분산은요 분산은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i equal 1부터 n까지 변할 때요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편차가 뭐예요? 각각의 확률변수에서요 여기 있던 평균을 m이라고 하면 확률변수 빼기 m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때 확률과 곱해서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잡히죠 땡글뱅의 편차의 제곱이잖아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 이렇게 가는 거지 됐어 그리고 분산은요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분산은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그렇죠 x제곱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 빼도 이거 분산값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지금 주어진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요 얘는요 x제곱의 평균은 이거라고 그렇죠 이게 뭐라고 x 확률변수를 제곱한 놈을요 각각의 확률에 곱해서 더해주는 거 이게 x제곱의 평균에서요 뭘 빕니까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산 얘도 분산이야 다 분산이다 분산 그렇죠 분산만 구할 줄 알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니까 표준편차는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상식이다 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요 얻어낼 수 있는 상식 그걸 바탕으로 지금 문제에서는요 함수 SA가 있는데 SA를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그마 i과 1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xi-a의 제곱 고박이 얼마야 pi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SA에 관련된 질문들을 묻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SA를 봤더니요 얘가 형태가 누구랑 비슷해요 지금요 이 분산의 정의와 비슷하지 그치 m 대신이 얼마야 a가 들어가 있잖아 선생님한테 이론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요 여기 있던 분산의 정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걸 전개해가지고 시그마로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유도하는 과정까지 선생님이 증명했었잖아 이 과정을 그대로 한 번 더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천천히 해볼게 SA가 뭔지 a가 변수잖아요 a가 변수인데 a가 여기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를 좀 정리해 주자고 무슨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 공식 유도했던 과정처럼 정리 시그마 i 콜 1부터 n까지요 이거 전개하면 xi의 제곱에다가 pi 곱해요 마이너스 두 배 앞뒤 것 ea xipi죠 xipi죠 더하기 a제곱 곱하기 pi 이렇게 돼요 됐죠 시그마는요 각각의 더 센 편에서 다 쪼갤 수 있잖아 쪼개놓고 나면요 쪼개볼게 시그마 i 콜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하고요 마이너스 ea ea는 i랑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버리고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a제곱도 i랑 상관없으니까요 튀어나가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됐죠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SA는 다음 것 같아요 SA는요 요게 뭐예요 아까 저 밑에 있잖아 요게 뭐죠 x제곱의 평균이다 그렇죠 따라서 얘가 x제곱의 평균 얘는 뭐예요 얘는요 얘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요 x의 평균이죠 그렇죠 x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ea니까 마이너스 ea 하고요 x의 평균 얘는요 요 부분이 뭘 말해요 p1, p2, p3, pn p1부터 pn까지 합이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확률값들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니까 1은 곱하나마나 1이니까 얼마 플러스 얼마 플러스 a제곱 이렇게 1달락 됐죠 따라서 결과적으로요 SA는요 SA는 뭐다 A가 변수니까 A에 관한 2차항 1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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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항 A에 관한 몇 차함수요 A에 관한 2차함수인 걸 알게 됐다 알겠죠 A에 관한 2차함수의 SA가 저렇게 시그마를 쪼개서 한번 분석해 봤더니 A에 관한 2차함수구나 2차항의 개수는 1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의 2곱하기 평균 상수항은요 x제곱의 평균 이런 놈이 알겠죠 좋아 ㄱ부터 출발합시다 거기 기억이 좀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요 자 ㄱ ㄱ은요 SA가 0일 때 0일 때 이때 분산이 0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워 잘 봐야 된다 그렇죠 봐요 SA가 0일 때니까 SA가 이거잖아 지금 맞아요 얘가 0일 때니까 출발해 보자 A제곱 마이너스 2배에 x의 평균 곱하기 A 플러스 x제곱의 평균이 0일 때 이런 상태라면요 분산이 0이냐를 물었으니까 우리 분산과 관련돼서 이 식과 연관이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거 보여야 돼 분산과 x제곱의 평균은요 관계식이 있잖아 그렇죠 뭐가 있죠 써볼까 분산은 항상 어떻게 분산은요 분산은 x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는 겁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2x제곱 자리에다가 항상 vx 플러스 2x제곱을 넣을 수 있겠어요 이 놈 자리에다가 vx 플러스 2x제곱을 넣을 수 있겠냐고 넣어주고 정리하면 다음 것 같아요 a제곱 마이너스 2배 2x 곱하기 a 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넘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얼마 플러스 x의 평균의 제곱 다음에 더하기 얼마 vx요 이것이 0 이 놈 자리에다가 지금요 이거 넣은 것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아니 분산 이 놈이 이 놈이 항상 넘기면요 2x제곱 더하기 vx라고 됐죠 오케이 자 저 상태에서요 밑에 거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 a제곱 2배의 2xa 뒤에 거 제곱 여기까지가 뭐냐 완전제곱씨입니다 a 마이너스 x의 평균의 완전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얘는 뭐에 더하기 얼마 vx요 얘가 지금 0이래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쵸 봐요 잘 봐 지금 얘는요 덩어리의 제곱이죠 얘는 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어 다음에 일단 분산은요 분산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분산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됐어 따라서 봐 어떤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아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근데 더해서 0이 나왔대 0나온 방법은요 앞에 게 0이고 뒤에 게 0일 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알겠어 그래서 이 상태가 얘가 0이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a가 2x일 때 대칭축에서요 분산이 0이 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알겠죠 알겠냐 얘가 0도 0일 수 밖에 없어 따라서 분산이 0이냐 기업 몰아요 그쵸 맨 마지막 잘 살펴 분산은 늘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건 제곱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더해서 0나왔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끼리 더해서 0나올려면 각각 0이 된다 알고 있죠 그쵸 따라서 1달러 기억 옳아요 기억이 좀 어려웠어요 그쵸 일단 ㄴ ㄷ은요 여기 일단 SA가 A에 관한 이차함수인 것만 알면 돼 그쵸 일단 한번 그려볼게 이차함수를요 이차함수의 핵심은 대칭축이죠 여기 이렇게 a축이 있다면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니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x니깐요 플러스 2x에서요 대칭축이 a이퀄 얼마일 때 a이퀄 2x일 때 a가 얼마입니까 a가 2x일 때 이때가 대칭축이에요 알겠어요 a가 이때가 대칭축이야 대칭축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니까 2x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있는 놈이라고 됐어요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 높이는 잘 모르겠어 높이는 맨날 변하죠 언제요 이 x제곱의 평균이 바뀔 때마다 변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칭축축으로 2x가 변할 때마다 변하기는 변해 알겠냐 하여튼 변수 a가 어디 있을 때 a가 평균값에 와 있을 때가 최소가 되는 놈이야 알겠어 자 ㄴ 해석하러 갑니다 ㄴ은 뭐예요 ㄴ은요 a1보다 a2가 더 크다면 함수 값이요 함수 값이요 함수 값이요 s a1보다 s a2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는요 이럴 땐 맞죠 만약에 a1 여기 있고요 a2가 여기 있다면요 s a1 값보다 s a2 값이 더 커요 알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꼭 이런 건 아니죠 왜요 a1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할까요 a1 여기 있어요 a2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1 값은요 a1의 함수 값 s a1은 여기에 있는 거고 s a2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뀔 수도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틀렸어 됐습니까 됐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가 여기 있던 평균이죠 얼마에요 얘가 평균 값보다 더 큰 상태에서 a1 a2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a1 a2가 여기다 더 큰 데 있다면 그러면 맞죠 그러면 맞아요 알겠어요 지금 대충축이 평균에 맞으니까 이거보다 더 한마디로 이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평균보다는 a1이 더 크고 a2가 더 큰 값으로 이렇게 해서 대입해 준다면요 함수 값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a1 여기 있고 a2 여기 있으면 a1을 집어넣은 함수 값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 갔죠 따라서 ㄴ은 잘못됐습니다 ㄷ은요 s a는 언제 최소 값 같죠 지금 a가 얼마일 때 2x일 때 a가 2x일 때 그때 s a는 최소가 됩니다 알겠어요 지금 s a 쭉 보이죠 그러니까 a가 2x일 때가 최소에요 그러니까 a가 얼마일 때 a가 지금 2x일 때 2x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야 얘는요 시그마 i 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x i pi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사실상 2x잖아요 알겠어요 따라서 a가 2x일 때 그때 최소가 된다고 해서 ㄷ은 옳아요 그렇죠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답은 몇 번 3번 됐습니까 이상형 문포에서요 원래 이 s a로 정의된 이쪽 부분이 vcm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분산 여기에서 이 분산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를 그 형태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쪼개서 정리했더니 a가 변수일 때 a에 관한 이차함수에 관한 이야기로 묻고 있는데 기억 좀 주의하세요 분산 능력보다 커 나갔다 잊지면 안돼 알겠어요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야 ㄴ ㄷ도 마찬가지 이차함수에 관한 이해가 되어 있고 대칭축이 얼마야 a 퀄 2x 평균에서 대칭축 최소값 갖는다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쵸 어렵죠 어려운데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깔끔하게 샤샤샥 다 정리해 두세요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